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보받읍시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직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원단 메시지 붙잡고 사천말성 운동과 이산필나라 포마를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하면서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한 우리 모든 옆에 있는 분들께 정말로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성도에 한해서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배신들이 선택되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포로 노예 속국 그야말로 생각도 하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에그베스는 무려 5대가 이었 430년 동안 포로의 노예 생활을 알지. 왜 말섬에 순종하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평생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데 살아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은 거 끝내지 마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엄청 많아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뭐냐고요. 그 여호와의 뜻이 생명 살린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친척 중에서 여러분 주위에 직장 동료 중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든 안 믿든 나와 상관없어 오직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희한하게 무능한데 유능하게 가난한데 부여하게 없는 데 있게 하세요. 약한데 강하게 이상하지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요. 왜냐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해들 핵심 본질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언약 잡은 사람이고 안 잡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주일 내배로 끝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체결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2, 3, 7일 날을 복음하러 진행해 나가신다. 사도 바울은 3장 9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집과 밭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교회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당신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교회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확장해 나가는 주역이다. 내가 아니면 가정보고 하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직장보고 하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지역에 보고 하면 안 돼. 맞습니까? 그런 주역의식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걸 강조하고 계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어떻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내 인격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의 말은 헬라말로. 에크리오는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을 확장해 나가라.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확장해 나가라. 이러면 끝난다는 것. 그럼 주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테텔레스 타이에요. 다 끝났다. 주의 일은요. 주의 멍에는 무거운 것 같은데 가벼워요. 아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2019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2020년 새 언약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진리의 원내스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요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리포 3장에 대한 결론적인 요약인 동시에 빌리포 4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이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리포 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최고의 가치다. 생명 걸만하다. 인생 투잘만하다. 그런데 최고의 가치다. 이 예수를 소유한 너희는 인생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다. 너희는 이 땅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참심육을 가진 자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분이다. 그러니 이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라니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마라. 신앙생활이 언제나 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더니 어느 순간에 뚝 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싫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울증이 왔습니까? 주 안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 안에 파고들어온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빌리포 지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빌리포가 로마 속국이 되나서 로마의 새송문화가 교회 안에 막 들어왔습니다. 빌리포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들이 빠져버렸어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새송문화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발 주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은약적 한을 가지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 안에 서라. 서다. 이 말은 헬라말라 스테코라. 스테코라는 말은 당시 군사용어예요.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마치 로마 군인들 당대 최강대국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인들의 무장하고 구원의 툴을 쓰고 진리허리띠를 뜨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의 검으로 싸우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부분 군사 우리는 영적 군사니까 육신의 군사들을 보면서 로마 군병들을 모델로 삼아서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영적 상태 영적 무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군인의 모습. 로마 군인들의 전투 장면을 보면 군인들이 한 줄로 쫙 섭니다. 한 줄로 쫙 서서 전쟁을 해요. 한 줄로 쭉 서서 전쟁하는 것이 그 당시 최고 전술이었어요. 한 줄 쭉 서고 그 다음 또 쭉 서고 쭉 서고 이렇게 줄을 쫙 한 줄로 쫙 서게 됩니다. 이 한 줄을 서서 이것이 내가 무너지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내 뒤에 전우가 무너져 공격을 당해 전우가 또 무너지면 가족까지 다 무너져 후방에 있는 가족까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글고 자기 자리를 서 있는 겁니다. 생명을 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글고 자리를 지키는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이요. 이와 같이 생명을 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직분을 맡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의 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 영적 질의를 가지고 굳건히 서 있어라. 무너지지 말고 사단이 공격할 거니까. 한 신학자는 영적 싸움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 싸움이 있고 하나는 방어적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공격적 싸움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의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루어 이겨났습니다. 우리가 할 싸움이 뭐냐. 우리 싸움은 공격적 싸움이 아니에요. 방어적 싸움이에요. 방어적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바탕으로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사단의 속임수에서 속지만 않으면 된다. 사단의 속임수. 아주 잔머리 굴리는 이 속임수에 속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렵지 않아요. 매주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 잡고 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서면 이기는데 말씀 없이 나가니까 지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 매일매일 삶 속에 각인 뿔이 차지나가 될 때 우리가 원리스를 잃을 수가 있다. 가정 원리스, 직장 원리스, 사회가 원리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약 6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로 나를 보냈었냐. 사실 다른 교회에 가면 대충대충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이러면 다 신앙 좋다 그래요. 11도 하고 이러면 장로 세워줘서 그냥 해요.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유독 예원교회는 이상하게 독수리 훈련시켜요. 무슨 훈련이 그래 많아요. 내일은 더 많아요. 독수리 훈련을 계속 훈련시킨다. 훈련 1차 합석, 2차 합석, 팀 합석, 전도 합석. 이제는 RU까지 다 해가지고 계속 전도 전문 합석 이래가지고 중진자 합석 계속 나가요. 계속 독수리 훈련. 이 예원교회 왜 오냐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북에서 오지요. 강남에서 오지요. 강동에서 오지요. 경기도에서 오지요. 충중도에서 와요 매주. 충중도에서 온다니까요. 왜 옵니까? 원리스 이루어서 이산필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이 은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연장시켜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여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2020년 사모직의 진리 위에서 정말로 굳게 서서 더 심찬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재물어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원랬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해를 갖지 않 내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돕어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는 홀로 살아가게 하니 신앙생활을 성경들 하면 절대 우울증, 공황증 이런 거 안 걸립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혼차입니까? 혼단은 군대 안 되잖아요. 군대는 많아야 돼요. 힘을 합쳐서 혼자 영적 싸움은 뭐 싸워요? 지금도 창세기 3장 현장은 허감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고 장악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싹 딱 그냥 뭘로 이 세상을 다 장악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엄청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힘들어요. 그건 잡혀먹여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오신 겁니다. 힘을 합쳐가 같이 도움해서 같이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와 함께 싸우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마늘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라는 인마늘로의 신앙 이것을 여러분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원내스가 될 수 있어요. 함께 2, 3, 7나라 보고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모든 기관 부서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첫째. 왜냐? 사단의 공격 목표는 교회에 자르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불교 하나요. 천주교 하나요. 다 하나인데 기독교는 그냥 개박사를 해놨어요. 어느 정도 개박사를 했냐? 개독교라고 그냥 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 잘라놔가지고 각 교단이 무슨 부서가 서로 교회 그나마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장하고 서로 당짓고 폐걸이 만들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사단의 작품이 우리 영교회 만큼은 은약 공동체를 똘똘 뭉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빌리포 교회 안에 원넷을 이루지 못해요. 빌리포의 교회는 사정리 16장에 보면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누디아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빌리포가 있던 마게토니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굉장히 자유가 있었어요. 2000년 전인데 그때도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성향으로 빌리포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보문에 나오죠. 요디아와 순두계 요디아는 누디아를 말합니다. 개척했잖아요. 개척 멤버와 그 다음에 들어온 팀이에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두 양대 산맥이 서로 주도권을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을 싸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싸우라는 내용이 있고 싸우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우리가 싸우지 말라는 것은 싸우고 싸우라는 것은 안 싸우고 이렇게 정말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분열의 대명사다. 분열이다. 교회는 막 잘라죠. 막 갈라죠. 그래가지고 저 이민가잖아. 이민가 또 갈라죠. 한국이야 막 그냥 매일 싸워서 갈라죠. 힘이 없어 힘이. 몇십 명 모여가면 뭔 힘을 가야죠. 몇백 명 모여가면 뭔 힘을 하겠어요. 저는 다 수만명 수십만명씩 모여야 하는데. 쫙 그냥 교황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뭐 총회장은 말을 쳐다보도 안 해. 우리 영계신도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면서 사당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당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첫째가 뭐야 나와 싸워야 돼요. 나 중심.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내 이름. 내 자리. 내 자존심. 이거 싸워야 돼요. 자존심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해.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 자존심 하면 건드렸다. 뒤집어져 버려 그냥. 돌아버려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자아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거 건드려서. 그거 무시해. 그냥 끝나버려. 상세의 3장. 자기 중심. 상세의 6장. 물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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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지내도 돈 문제 걸리면 막 원수가 돼버려. 장제 10월장이 뭐예요. 성공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 이런 데 이전 투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부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부질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황새와 조개가 서로 싸우면 어부만 쫓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면 제3자가 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둘이 가서 피튀기 싸우면. 민물 조개 큰 거 하나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나와서 햇빛을 쪼이려고 입을 쫙 벌리면서 햇빛을 쪼고 있는데 지나가다 황새가 보니까 그 속에 조개살이 하얗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려고 콱 주둥이를 박는 순간에 이 조개가 놀래가서 콱 닫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황새 주둥이가 잡히지 조개살 깍지 않고 서로 생각합니다. 황새 생각에 이거 한 이틀만 비하하면 말라 죽을 거야 이거. 조개를 생각합니다. 이거 일틀간 물거리 쓰면 굶어 죽을 거다 이거. 이래 서로 있는데 어부가 쑥 지나가다 보니까 황새하고 조개가 둘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어망에 집어넣고 그냥 조용히. 그 망태 집어넣고 가버려요. 어부만 좋게 된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좋아요? 사담만 좋게 되는 겁니다. 둘이서 막 갈등하고 이유 있죠. 이유 없는 싸움은 어디 있어요. 이유 있죠. 막 갈등하고 막 신경전 벌리고 싸우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담만 어부지리로 사담만 덕보는 거예요. 사담만 덕보. 가정도 마찬가지. 괴도 마찬가지. 사담만 덕본단 말이에요. 여자가 싸우면 누가 덕보요? 서로 막 피튀게 싸우면 누가 덕보요? 김정은이만 덕본단 김정은. 어부지리로 그냥. 정말 영적으로 깨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 상황 속에 있던 자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다. 유대와 순둥이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밝혀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인정받아 보려고 그러겠지요. 바울에게 좀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인정받아 보려고. 그래서 바울 이들에게 복음적 해답을 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뭘 그렇게 경쟁하냐. 뭘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받고 서로 그렇게 싸움하냐. 주 안에서 같은 생각 좀 해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스가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 골든서 12장 13제로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데라.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하나님. 우리는 한 분을 모시고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된 존재. 한 성령의 하나 되라. 바울은요. 이 포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고 또 마땅히 법적으로 주장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게 관용이에요. 내가 다 잘했지만 법적으로도 내가 이웃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용서해 주는 이런 마음 관용.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라.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주라. 신경을 벌리고 싸우고 분장하고 이건 시간 낭비예요. 인생 낭비예요. 사단에 속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다. 도대체 나도 사람인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알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나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나 도대체 힘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시오. 기도하면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농담이 뭔지 아십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지구촌에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날 기분 나쁘게 해도 나는 미워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하니까 네 꼬라지 알아라 그랬어. 네 주제를 알아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관용을 베풀어라. 분명히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풀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반복해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도와라. 서로 서로 도와라. 그렇게 될 때 사단이 텀탈지 않는다. 텀탈 기회가 없다.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심 보고 비판하면요. 비판하면요. 사단이 박수를 쳐요. 박수를 쳐.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래서 막 이간식입니다. 운대서가 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이 관용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쁘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쁘해라. 그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어디서 나온 기쁨이냐 그게. 모든 죄에 사안받은 기쁨. 사제의 확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안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근본적 기쁨. 근본적 기쁨. 이런 사람이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했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혹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원리스가 됩니다. 원리스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야가 합해가지고 나라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소화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이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70년 동안 서로 싸우면 이러지 말고 서로 딱 틀놓고 서로 한마음으로 딱 힘을 합치면 일본이 이기겠어요. 미국이겠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고. IQ가 세자리 숫자는 지구촌에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알고 계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지구촌에 유일하게 IQ 세자리 숫자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 하나님 특별한 게 있고 여기에 하나님 원색적 보험 주셔가지고 성경적 전도 전략 62가지 통해서 세계보험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 아멘. 아멘. 하나가 될 때 이런 엄청난 넘김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쓸데없는 소모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생을. 전쟁도 안 하면서 지금 70년 동안 넘도록 확 속해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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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잖아요. 국방부가 그 어마어마하게 서로 싸우고 서로 불안하고 그것도 하나하며 내 병이 일어나고 이게 누구 작전이냐 누구 작품이냐 사단 작품이에요. 이 한국이 합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왜? 예수를 지구촌에 기독하게 잘 믿으니까 악착같이 믿으니까 지구촌 어느 민주도 없는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니까 못말리는 인간들이니까 지구촌에 유일하게 분단식이 없고 평양이 옛날 정말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게 사단이 엄청난 그런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하지 맙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그랬어요. 성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예수 거의 돈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값비싼 이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기쁨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중직자 교역자 한삼도 빠지지 말고 사단에 속지 말고 진정한 복음 공동체에 이루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탈무대에 보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목동에 양을 그렇게 방목하도록 그렇게 양들을 많이 주셔서 방목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닮았는데 양이 아닌 짐승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목동이 말이에요. 클난 거요. 보니까 이게 양 같은데 양이 아니에요. 양 아니고 비슷하게 생긴 짐승이 들어왔는데 고민하다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주인님 낯선 짐승 하나가 양떼 속에 끼어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대답입니다. 그 짐승을 특별히 잘 보살펴주어라. 목동은 내 쫓아도 시원치 않는데 특별히 보살펴주라. 그러면서 주인이 또 말합니다. 그 짐승은 전혀 다른 데서 자랐는데도 내가 기른 양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한 일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생명 살리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누구라도 품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참조해야 돼. 대학부 청년부 마찬가지 누구라도 품어라. 그릇이 커야 돼요.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 열을 축복받을 그릇이에요. 품을 수 종발이 그릇 돼가지고 그냥 사사건건 말 한마디마다 씹어대고 쪼아대고 따지대고 그래 살면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준비하는 축복 하나도 못 받아요. 다 사단의 속 다 뺏겨요. 아니 지난 성탄절 때 교황이 뭐 나와가지고 포칼만 쓰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손해를 입히고 자기의 원수된 그런 사람들을 또 품으라고 야 복음 없는데도 그러더라. 복음관 여러분들은 지구촌에 단 한 사람 또 불편한 사람 또 미워한 사람 또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거 은혜 받은 사람 재산 받은 사람 정말로 치유받은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새가족 새가족이 왔다. 또 새로운 직본 받은 사람이 왔다. 각기간 부서에 이미 세팅이 다 됐는데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어색하지요. 서로 어색하지요. 어색한 분위기가 되기 전에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품어야 돼. 먼저 한국사람들은 사람을 참 두려워하고 불신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면 서로 안 날다네요. 서로 쳐다봐도 섬짓해요. 쳐다봐도 안 저거 미국 가면 안 그래요. 모르는 사람도 하이 그냥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을 걸어요. 영어도 못하는 나에게 자꾸 말을 걸어요. 나는 딴 거 없어 맞아 말 걸어요. 선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동양인데도 전혀 어색한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말을 하고 아침 뭘 먹었다가 뭐 맛있더라 하면 자기 말을 자연스럽게 그래요. 한국사람들은 말 걸으면 기분 나빠요. 이런 이상한 문화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치유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먼저 의상한 것 없이 먼저 우리 모두가 왜요? 그리스도 안에도 영적 가족이에요. 구원 받은 자는 다 한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 안에 또 사역자 간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거 다 오래가지 다 해결하시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정말 새롭게 선포될 언약을 새로운 마음으로 간직합니다. 새롭게 응답받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감 같이 정말 힘찬 믿음에 비상하는 그러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진리 안에서 원리스되는 영계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 받은 자 재산 받은 자의 그 기쁨 속에서 원리스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비판 판단하지 말고 품고 주원에서 하나 되는 원리스메이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이 교회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주원에서 피스메이카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주역들로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